직속사진기 알려드렸는데 오 타이야 윙크했어 턱 살짝만 땡겨서 가보 형 너무 감사해요 형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이 뭘 그런 거 하죠 그래 형 너무 감동이에요 형 너무 감동이에요 뭘 감동까지 하냐 그냥 뭐 그런 거지 형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형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이 뭐 이런 게 은혜야 그냥 뭐 멤버들끼리 다 이런 거 해준 거지 형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해 인바 여러분은 26살이 21살한테 맞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면 화이파이프가 종상이지 무슨 거 주목을 줘 못 됐네 내가 잘못 키웠어 그냥 뭐 타내 어쩔 수 없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제 좋아하는 닉네임은 월드와이드 핸섬 알아요? 네 제가 그 닉네임을 만들었어요 흠 흠 흠 흠 핸섬 흠 감사합니다 맛있어? 맛있네 특히 커버 맛있다 맛있다 어 맞다 우리 음료? 아 취한다 와 나오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형 앉아요 저 이 형만 가봐도 돼 아 아 자아 미스터 지민 얍 음 그래미? 그래미 그래미? 그래미? 그래미 예 백개 버릴 통 미친 두 달에도 동재 찬일 뿐 아 헛 헛 헛 아 힘들다 서른기 나니까 운동이 끝났으면 물도 한입 해 주고 아이고 으 으 아 아 으 한 번 프로로 하시나 있을지 걱정에 많이 됩니다만은 제가 또 주가 아 아 아 여러분도 파이팅 파이팅 하는 거야! 바로 형 파이팅! 저는 들어가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 다 풀고 올라가면 월드 와이드 핸섬 저 자체가 상이네요 월드 와이드 아이콘입니다 네 그렇죠 게임 그런 장비도 있네 오디오 콘셉트 정말 사기 적합한 곳이다 월드 와이드 핸섬 지금 앨범이 나오기 9달 전인가요? 그렇죠 9달 전인데 다 곡 몰라요 제가 잘 안되고 네 춤리 비트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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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완벽합니다. 완벽해요. 천재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. 촬영인데 괜히 영화 예술학과 다른 날 나온 게 아니에요. 하나, 둘, 아, 잠깐만요. 아, 집에 가스 불은 안 끄고 온 거 같은데? 한 50개는 해야 될 거 같은데. 콘서트만 없었어요. 한 번 더. 아, 차. 답이 없지 마. 유 캔 스탄. 우우. 우우. 이제 못 따라가냐? 우우. 피를 소릴 따라와. 우우. 이 노래를 따라와. 우우. 죽을 위험해 둔 나. 우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폐패치 도우기야 FAKE, FAKE A K K K K K